그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안녕하세요 흥조원 의원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 여러분들에게 또 트레일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구매를 해서 이것을 조립을 하고 여기에 상토를 채워서 식물을 심고 자리를 잡고 갖고 왔잖아요 이 단계를 대표님께서 줄여볼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새로운 아이디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요즘 화분 재배하는 사람들이 실제 많이 늘어난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제약이 있는 게 뭐냐면 투자 파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이 인력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화분을 조립해서 만들고 이런 시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한쪽은 판매 위주하는 농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분이 좋은 건 알겠는데 담고 심고 기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다 여기다가 접어서 그리고 상토하고 그리고 퇴비를 섞어서 그렇게 배역들을 만들어서 담아서 판매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트럭에 보통 보통 2,000개, 3,000개도 충분히 실을 수가 있고요 수량으로는 한 500개 정도에서 1000개 정도도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묘목만 하다가 심으면 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훨씬 더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기존에는 구매를 한다, 조립을 한다, 상토를 분다 이러한 과정을 딱 잘라서 대표님이 미리 조립을 다 한 다음에 상토까지 다 부어서 여러분들이 트럭만 끌고 오시면 상차만 끌 드리면 그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봄철 4월달, 3월 말에 바쁘잖아요 그때 그렇죠? 정신없어요 근데 언제 조립하고 또 언제 상토 구입해가지고 언제 삼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비용은 약간 업이 됩니다 그 비용적인 측면을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하부값 플러스 그리고 상토 그리고 TV 성능 비용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약간 추가되겠죠 굉장히 상토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상토하고는 조금 차별에 대한 기술적으로 만드는 거라 예 상토 소개 가능할까요? 뭐 못 할 것도 없죠 왜냐면 제가 쓰고 있는 상토는 권고원 지우텍에서 만들어진 상토 그 침해수, 화려수용 또는 대미용 쓰고 있거든요 근데 노지에서는 좀 대미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신화수, 화려수 보다 좀 작은데 좀 낮은데 오히려 더 노지 재배할 때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대미용 쓰고 있어요 네, 상토도 이렇게 소개해 주셨고 그다음에 트레일포트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굉장히 좀 좋은 기발한 발상인 것 같아요 구매하는 거에 더해서 상토까지 부어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한 시간을 절약할 것 같습니다 트레일포트가 나날이 발전해 놓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트레일포트에 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